베이직 스윙을 하셔서 보이시죠? 슬로우 보죠 그래서 킥을 할 때 정점에서 스트레칭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반대 발로 스윙을 할 수 있어요 1,2,3,4,5,7 킥,볼,체인, 쉐키 1,2,3,5,킥,볼,체인,본,본 네, 여러분도 잘하셨는데 아까 팔을 좀 더 쉐킹스 쉐킹할 때 뭔가 뭔가 춤을 추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텍사스 토미의 여러가지 하는거 1,2,3 거를 수 있고요 5,6,7,5 거르는거 다 잘하죠? 5,6,쇼니저지 8, 1, 2, 3, 4, 5, 6, 7, 1, 2, 3, 4, 5, 6 1, 2, 3, 4, 5, 6, 7, 8, 1, 2, 3, 4, 5, 6 1, 2, 3, 4, 5, 6, 5, 6, 7, 8, 1, 2, 3, 4, 5, 6, 7, 8, 1, 2, 3, 4, 5, 6, 7, 8, 1, 2, 3, 4, 5, 6 여러분들은 몇, 몇 정도는iffer everything 할 수 있을 수가 풀어진 거예요 5, 6, 7, 8, 2, 3, 4, 5, 6, 7, 8 3, 4, 5, 6, 2, 1, 2, 3, 4 그 다음 픽사 스톡이 들어갈 때도 킥볼트인 킥볼트, 2, 3, 4, 5, 6, 7, 8, 9, 10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윙영업사 베이애션 들 다 여러분 알고 있는 강의 킷볼친은 없나요? 킷볼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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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3스텝 킷볼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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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3스텝 킷볼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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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는거 8시간에 킷볼친 감사합니다 킷볼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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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킷볼친